자,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자!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기는! 이민주당! 박수님 혹시 오셨나요? 이놈의 이날이 또 빨리빨리 이날이지? 박수치지 마세요. 늦은 사람한테 박수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행사가 원래 3월 말 행사예요. 근데 부산시당이 먼저 준비해서 올해 3월 11일로 부산시하고 묶어서 함께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빨리 당원 아카데미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부산시당의 적극적이고 열선적인 노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 번 해주세요. 원래 제 방송 이후에는 이렇게 늦은 사람은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토크를 하는 말대로 예, 안녕하세요. 인사자에게 있습니다. 정보홍균 때문에 불쇄 못한 남자 박진영입니다. 제가 불군별로 왜 불쇄 못했나요? 제가 못나서 못했나요? 불 따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3일절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에 잘 아시겠지만 3일절에 많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당국 국민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탓을 독립운동 33인 대표들이 제외하셨으니까 일제당 문제의 약잡이, 일제경찬들이셔야 됩니다. 일제경찬들이셔야 되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수 언론과 국민의 힘이 품은 말도 안되는 답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박진영 교수는 자칭 지식을 자칭하는데 어디서도 지식이라고 평가해주는 데는 자 여러분 부산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경 민주당 OK 저희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고모님들을 소개하려고 했더니 고모님들이 박준영 기자님하고 여전히 비슷해서 빨리 자리를 떠나셨네요 그리고 이제 연화적인 주제가 있는데 제가 다른 주제에 다 분리치고 분리치고 두 분에게 이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분노할 때는 분노하는 얘기를 좀 해야돼요 근데 이제 박준영 원장님께서 단결하라고 하는 얘기 좀 백불공예입니다. 단결의 힘이 맞습니다. 국힘이나 보수 언론이나 우리가 좀 나눠줘서 좀 갈별이 치셔서 싸우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러나 당대표를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청을 통해서 당론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백만 당원들이 그거 그 두 개만 된다 라고 한국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건 꼭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됩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수준이 낮습니까? 네 아 낮아요? 어 예 예 그런데 그런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암묵 쪽으로 구경하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한 38표 정도가 백지당 9명 냈어요. 백지 동맹한 겁니다. 합의한거죠. 그 차도 한 17명쯤 했고요. 애매보호하게 주권표 4번 했는데 이분들과 단결을 해야된다고 하는 대인 형제가 옳지만 무척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제 귀에서 무척 막 화를 내려고 해서 저도 화가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성은 8명을 영원히 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정말 아무래도 없었는 듯이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질문을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또 말씀하시면 토론 끝났으면 좀 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공감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내 집을 세울지 그 향후 또 치고 부를 때 우리가 그냥 이걸 넘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더 앞쪽 더 맑힐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예를 부문에 대해서 우리 서울에서 그 시작된 이야기 민감한 문제 솔직히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 이렇게 당했던 느낌과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하나 약폭기에 될지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이게 지금 아무래도 그냥 듣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분노할 때 분노해야죠. 그리고 어 사실은 당의 대표를 저 거의 아가리에서는 선언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 당론이 중요한 양이고요. 이미 당론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오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정의를 모았고 주고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당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밀을 주지 않기 위해 그냥 당론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면 또 대응하는 것이 달랐겠죠. 하지만 어 대표님은 여러 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룹으로도 만나서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민주당의 어 어 의견을 들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당원들의 진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 분노에 동의하면서 우리에겐 어 어 대표를 지키고자 하는 140명의 의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27일 이후에 오늘까지 당원들께서 보여주신 그 분노를 이미 38분들이 다 느끼고 실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당원이 예전인 페이터 당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원들은 분명히 자기들 표현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3만 5천명의 당원 입당이라는 것으로 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결국 정치인은 표를 두려워하는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지휘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130명을 응원해 주시고 잘하는 분들을 더 응원해 주셨을 때 민주당이 합쳐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그 말이 선생님의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응원회관에 돌아섰던 단결의 떡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저는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개 투표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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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비밀투표해야 됩니다. 그거는 개인의 조건을 내차할 때 비밀투표고요. 국회의원은 한 사람당 15만 명의 국민이 만들어준 집합변사입니다. 집합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투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미국들 수많은 나라들이 투표할 때 기입 투표하고 그 사람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집합변사로서 존재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뭐 또 다른 첩보역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게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밝혔는지 당원들 공개들에 동기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저도 궁금한 말씀 있는데 여러분 그 지금 요즘 우리 민주당 당원들 여기 계신 당원분들이요 정말 시범을 받으신 분들인데 당원답게 열심히 놉니다. 근데 당원답게를 보면요 의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의총은 우리 당의 이런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는 게 규정이 없습니다. 의총은 어 예를 들어 지금 그 전기요금 계속 오르는데 이 전기요금이나 이런 연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럼 그걸 당론으로 결정할 때 의총에서 결정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정치 탄압이거든요. 정치적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면 지금 박지영 교수도 얘기했지만 4년동안 자기들 맘대로 하라고 뽑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결정할 때마다 사사건건 각 지역교회에서 이번에 이재명 체포 동의안 나왔는데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가요 당원들이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당 169명 의원들이 지역에서 이 회의에 되는 사람들에게 들어놓은 적이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4년동안 하라고 하는 것은 4년동안 독재하는 권한을 주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들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만약에 체포 동의안 또 들어오면요. 중앙위원에 소집하자고 여러분들 요청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표현으로 소집을 할게요. 중앙위원에 소집을 할게요. 저는 표현 찍은 거에요. 인증차를 지어서 공개해야 된다고. 왜 그냥 왜 또 불법이라고 난리필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불법으로요. 하나도 서랍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당원들이 우리의 의사를 보인 것을 불법이라고 하지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의원들이 이래요. 난 이런 불법으로 해서 당원들과 소통을 했다. 난 내빛이 이렇게 이렇게 치웠다는 것을 당원들이 보이겠다. 찬전하는 인간들 당당하게 공개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누군가에서 얘기한다. 첫번째 의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은 집으로 보내면 됩니다. 중앙위원에 소집하자. 중앙위원에 결정된 갈망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치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개하는 공개하는 국가사님이 정치적 성동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규정이에요. 당헌단계를 보면 민주당의 최교의결 대여기구는 대의원 대의입니다. 전국대의원 대여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의원 대의를 정치적 당국 결과를 하자면 늘어날 수 없잖아요. 전국에서 모여되니까 못하니까 그 권한을 위임해온게 중앙위원입니다. 중앙위원은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원회지역위원장들도 포함되어 있고 신당구수들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표가 의미하는 중요 당직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위원의 국회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에서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당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기 위해서 중앙위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요 의총은 하위기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야되도록 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정리에서 말씀드리면 어 지금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속아내지는 못한다.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못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당원들이 이렇게 속상해야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당의 대표를 체포했다고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나는 아까 이제 그 박종환장 얘기하셨지만 이재용 대표가 그런 얘기를 혜택관이 박종환장님도록 어떻게 자당의 대표를 체포하라고 하는데 동의해주는 놈들이 어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제공관리도 만들어 놓으면 지난번에 대한 분노는 반응을 무거워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